지난 14일 강서구민대관 우장홀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강서구의 공인은 세계에서 435번째, 국내에서는 28번째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행사는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노연송 강서구청장의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소개 등 1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제안전도시 최종 지정 절차인 공인협정식이 진행됐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패와 휘장전수도 이뤄졌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손상예방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과 구민 여러분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안전도시 조례재정과 업무협약 체결 등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심사를 통해 만장일치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